창고 벽에 그냥 기대놓은 작품이에요. 엄청 커서 한번 이사올 때 들어오면 이렇게 대형 작품들은 한두 사람 가지고 힘으로 부족해요. 그래서 이렇게 큰 대형 작품들은 이게 대리석이에요. 대리석 작품, 이태리 대리석인가 봐요. 작품 한번 들어오면 움직이질 못해요. 그래서 꼼짝도 못하죠. 장정 한 서너 명이 들어야 되는 큰 작품이니까 창고 벽에다 붙여놓고 지금 여기는 연못이었는데 모의 밭이 됐네요. 이것도 데리석, 데리석, 뼈 연대 여기 위에는 그냥 굴러다니니까 연못 만들 때 아예 시멘트로 굳혀버렸어요. 저쪽에도 조각이 커. 여기 물이 차 있을 때는 저 조각 위 두 연못의 중간에 이렇게 다리를 놔서 이렇게 걸어갔어요. 산수나무가 엄청 커버렸어요. 양재동 꽃시장에서 사서 조그만 화분에 가져왔는데 커가지고 이제 큰 화분에 여쭤봐요. 이렇게 이렇게 컸어요. 이렇게 숲을 잃어버렸어요. 이것도 수국이 서울서 이렇게 화분에 조그만 화분에 심었던 것을 이 남쪽으로 와서는 이제 이렇게 땅에다 심었더니 이렇게 두무대기가 됐어요. 엄청 큰 수국이 되어버렸어요. 땅에서 그냥 겨울에도 죽지 않고 그냥 살으니까 두무대기가 됐죠. 이 올리브가 올리브 얼른 키가 많이 크네요. 올리브가 작년에도 열렸는데 올해는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. 뭐 서울서 온 식구들이 이게 천사 나팔꽃은 몇 개가 지금 됐어요. 조그만 화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천장이 닿아서 이게 다 잘라 톡톡 잘라가지고 여러 개 합을 만들었어요. 이건 비퍼 하나 비퍼가 비퍼가 열렸죠. 이것도 엄청 커요. 우리집 많아 나무끝은 왜 이렇게 크는지 몰라. 엄청 커요. 소나무도 잘라줘야 되겠네. 소나무도 그리고 자른 것은 약을 안 쳤기 때문에 솔잎차를 해서 마시면 좋아요. 어 면도 나오고 잘못 입고 시켰어요. 예쁘죠? 내가 심오는 담쟁이예요. 밖에도 담쟁이고 위에도 안에도 담쟁이예요. 어 면실이 이제 굵어지기 시작하네요. 면실이 굵어져요. 면실이 굵어져요. 면실에 액기스를 해 주셨는데 행여마다 면실에 액기스를 해 주셨는데 어 여기 단갑나무도 있고, 여기는 메시리남무도 있고, 저기는 호두나무도 있고 그래요 여기는 또, 우리 스파게티 만들돼 로즈마리도 있고 이슬람